엄마, 엄마! 빨리 일어나세요! 도대체 무슨 일이니, 에이미? 벌써 8시예요! 배고파요, 엄마! 알았어, 에이미! 유치원 가야 되니까 에이미 빨리 씻고 네! 우리 몽이는 조금 더 자요! 세수, 세수! 아, 시원해! 으이쌰! 화장실! 먹을 게 너무 없네! 쿠키랑 우유! 우유! 에이미, 어서 와서 아침 먹어! 다 했어요, 엄마! 우와, 내가 좋아하는 쿠키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! 우유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야지! 네! 우유! 머리도 푸석한데 드라이너 좀 해볼까? 우유! 다 먹었다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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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스쿨버스 왔어요! 에이미, 가방은 들고 가야지! 안녕하세요! 에이미 가방 잘 다녀와!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! 우리 몽이 어디 갔지? 몽아! 몽아! 우리 몽이 맘마 먹고 있었네! 다 먹었으면 엄마랑 장보러 가자! 몽이요! 자! 우와! 엄청 멋진데? 가자! 이거만 정리하면 다 됐네! 이거만 정리하면 다 됐네! 금방 앞봉 Deputy 고yun과는 나만 정리하고 여기도 내려놓고 나머지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이네 아 목말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홍아 우리 뭐 사갈까 우리 애니 좋아하는 피자네 먼저 피자랑 미스켓도 감자가 싱싱하네 어 그래 알았어 몽 몽이 좋아하네 자 레몬주스 엄마 계산하고 올게 우리 애니 아멘 만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그래 우리 몽이 좋아하는 쿠키도 사고 이제 금방 나와요 나왔다 손님 다 됐습니다 네 여기요 오늘 에이미가 엄청 좋아하겠는데 계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토이맥 마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나나 빵 생선 생선 그리고 컴프로스트 까지 보니 잘 못하겠는데 벽 nós 스팸 잘 못하겠굴 tire 예 아름다운 잘 못하겠지 수 잘 못하겠군요 ster 그럼 배달하러 가봐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